첫째는 첫째라서 내가 희생을 많이 당했다고 생각하고 둘째는 둘째라서 맨날 내가 오빠 입던 거 형 입던 거 얻어만 입었다고 불만을 갖게 돼 있고 막내는 막내 나름대로 나는 막내로 나와가지고 기회가 없었다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듯이 세상을 사는 모습들은 다 그런 부분이 원망이 이렇게 앞서갈 수 있습니다. 동업을 해도 나는 일을 많이 했는데 너는 적게 하고도 많은 걸 가져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별로 못했던 게 너무 잘 살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리고 나는 정말 24시간을 정말 순간을 살듯이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옆에 있는 사람은 살렁살렁 노는 것 같아도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서 배 아픈 그런 경우들이 무척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있잖아요. 남의 게 커 보일 수밖에 없어요. 남의 게 커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 남의 거 보지 말고 누구 것만 보면 돼요? 내 것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은 흔히 보면 형제지간에서도 그렇고 똑같은 부분을 예를 들어서 부모를 모시는 데도 있어가지고도 보면 저 도시에서 가끔 시골에 내려와서 맛있는 음식 해드리는 자식은 엄청나게 효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날이 오면 날마다 자식 모시고 있는 부모는 그 날이 오면 날마다 효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서 그 부분이 되도록이면 서운한 어떤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듯이 모든 부분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효도를 하더라도 큰 자식은 큰 자식 나름대로 하면 되는 거고 작은 자식은 작은 자식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면 되는 것이듯이 인생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다. 항상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너는 잘 되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면 불만이 거듭해서 세상에 삶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인생을 왜 산다고 생각하세요? 돈 벌려고요? 출세하려고요? 그냥 답은 한 가지예요. 행복하려고. 그럼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에서 와요? 내 자신의 만족에서부터 행복이 오는 거지 남을 쳐다보고는 절대 행복이 안 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아들보다 공부 잘하는 집에 아들을 쳐다보고 침 흘리지 말하니까 그냥 너는 그냥 공부를 잘하면 그 나름대로의 몫이 있을 거고 내 아이는 설사 공부를 못해도 내 말을 잘 들어 안 들어? 잘 듣는 걸로 된 거고 내 아이가 설사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내 아이가 건강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있는 그 기준을 따라서 내 행복을 찾을 수 있다면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화 주신 불자님 같으신 경우를 보면 이제 열심히 노력했겠죠. 노력한 것만큼 대가가 나오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당연히 속이는 상하시겠지만 속상한다고 일이 해결될 것 같으면 부처님이 속상하라고 가르쳤을 거야. 그런데 이 인인 세상에 진리를 가르친 사람치고 속상하라고 가르치거나 신경 쓰라고 가르친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네. 내려놔라. 그래서 억울한 일이 다 하거든 그 억울한 일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억울한 일을 잊어버려줘라. 우리가 흔히 보면 누군가에게 서운한 일이 생기면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못 잊는다고 이를 갈아요 안 갈아요? 이거 아니면 누군가가 저만 손해지 식골 한 번 더 가도 더 가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만 손해인 거잖아요. 서운한 부분이 있거든 빨리 잊어버려주면 누가 행복해요? 내가. 내가 행복한 거예요. 동업 분명히 이분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동업한 사람치고 만족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 바빠서요. 그런데 그 동업을 시작할 때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삶의 환경이, 사업 환경이 완벽하면 동업합니까? 혼자 합니까? 혼자 하죠. 동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했다는 자체는 서로가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서로 채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내가 투자한 건 적은 거고 상대방이 한 건 많이 했다는 생각을 하면 내 억울한 생각이 덜해져서 내가 행복해해 불행해요.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내가 한 건 많이 했고 네가 한 건 적게 했는데 결과는 네가 많이 가져가고 나는 조금만 가져갔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매사가 싫은 거예요. 생각 하나를 바꾸면 살고 있는 현실이 상대가 고마운, 고살로 보여지고 은인으로 보여준다면 그 은인을 만날 때마다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행복해요. 그런데 그 놈이 나를 기만하고 내 걸 뺏어가고 내가 손해를 봐서 너하고 하는 부분 자체는 아주 그냥 왼수처럼 상대가 보이면 만나는 그 순간마다 지옥입니까? 극락입니까?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아마 이분들도 서로 안 맞아가지고 결별을 했겠죠. 결별을 하는데 이분 같은 부분은 사업을 하다가 너무 지쳐서 그만뒀거나 아니면 어떤 기회가 없어서 그 상대방에게 밀려났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었겠죠. 그렇다면 갈등에 의해서 결별을 했다순 치더라도 한쪽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양쪽에 문제가 있었겠죠. 네. 여러분 부부싸움 하세요? 안 하세요? 네. 그럼 꼭 부부싸움만 그러면 누구 때문에 싸웠어요? 너 때문에 싸웠잖아요. 근데 나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만 하면 싸워 안 싸워? 안 싸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면 미안해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고 남편이 출근을 하고 출근을 하고 난 다음에 미안한 생각을 가지면 퇴근하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 가지고 맛있는 반찬 준비 안 해. 맛있는 반찬 준비해서 평상시 안 했던 부분도 정말 미안하다. 그럼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풀어져요. 그런데 안 풀어지는 경우는 뭐야? 너 때문에 싸웠지 나 때문에 싸우지 아니니까. 그럼 도업이라고 하는 부분도 결론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초심을 잃지 마라. 처음 시작할 때에 처음 시작할 때에 이것이 정말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너한테 신세지는 마음으로 함께한다는 생각을 잊지 마라. 결과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과정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항상 그 초심을 잃지 않으면 감사한 마음을 갖게 돼 있고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결별을 했든 계속하든 간에 그 상대방은 고마운 인연으로 거듭났겠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인간의 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물질을 남기는 과정을 살지 말고 뭐를 살아야 돼요? 사람을 남기는 인연을 남기는 부분의 삶의 주인공인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 동업 같은 걸 하려고 하다 보면 상대방을 먼저 볼 줄 아는 암묵이 필요해요. 그래서 첫째는 이 동업을 하다 말했거나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는 그 원인 분석을 해야 돼요. 원인 분석을. 원인 분석을 뭘로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이 나를 자꾸 분석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나를 분석하려고 하지 않고 누굴 분석해? 나를 분석해. 그래서 결혼을 하기 전에는 나를 잘하는데 결혼하고 나면 제일 잘하는 게 누굴 제일 잘 알아? 상대방을 제일 잘 알잖아. 상대방을 제일 잘하니까 맨 비판껏밖에 안 나오는 거라. 자기 눈에 티끌은 보지 못하고 엉뚱한 상대방의 잘못된 부분만을 가지고 자꾸 지적하는 그런 버릇들이 사람도 잃고 환경도 잃고 다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또한 동업 같은 걸 할 때는 대개 상상하는 게 뭘 상상하는 줄 아세요? 잘 되는 것만 상상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동업을 시작할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야 돼. 항상 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가면 실패를 덜 하는데 꼭 성공을 갖다 놓고 전제하여 뭔 일을 저지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가끔 보면 절에 있다 보면 상담하러 오는 분들이 많아요. 잘 되는 분은 상담하러 올까요? 안 올까요? 잘 되는 사람은요. 지가 잘 돼서 잘 되는 줄 알고 안 해요. 누가 꼭 오냐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이 오는데 그 안 되는 사람이 오되 조건이 별로 아닌 사람이 꼭 와서 큰 걸 하겠다라고 욕심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와서는 하나같이 완벽하다 이거예요. 자기가 완벽하게 될 수 있다 이거예요. 뭐만 봤어요? 욕심이 앞을 가려가지고 긍정적인 것만 봤어요. 그런데 스님한테 오면 긍정적인 것만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고 부정적인 걸 얘기를 해줘요. 이럴 수도 있다 이럴 수도 있다. 쭉 이야기를 해주면 나중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본인들이 그 계산을 해서 시작하면 실패가 그만큼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스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상담이라고 하는 부분의 채널을 통해서 내 생각에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까지 또 뭔가 이렇게 걸러볼 수 있는 부분에 착안함이 착실함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생각도 좀 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정보라고 하는 부분은 동업하는 사람과 서로 공유를 해야 돼요. 나만 알고 있고 상대방만 알고 있으면 갈등이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제일 심각한 거 어떤 게 심각한 거예요? 말 안 하는 거잖아요. 말 안 하는 거. 밖에서 일어났던 일이든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든 밥 먹으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꼭 입 다물이 가르쳐가지고 나하고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냥 땡소리 나면 밥 먹고 땡소리 나면 자고 땡소리 나면 그냥 서히 출근하고 이런 부분의 가정은 위기 가정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동업을 하거나 가정을 꾸리거나 어딜 가든지 간에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그 소통의 기본은 무엇을 하기 위함이냐. 정보를 공유하기 위함이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우리를 위해서. 동업은 한 가족이잖아요. 한쪽이 잘못되면 내 것까지도 갈가먹는 경우가 생기는데 대개 보면 되나 봐라 하고 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옛날에도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부부싸움을 해도 대개 우리 보살님들이 남편한테 유일한 무기 하나가 있잖아요. 뭐? 말 안 하는 거. 왜? 왜 말을 안 해? 속 터져 죽으라고. 동업자도 그런 관계로 가면 많은 부분일 수밖에 없잖아요. 좋든 싫든 간에 정보는 공유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다음에 서로 크로스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너를 믿는다. 네가 나를 믿는다. 이게 사실은 믿는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사고 다 쳐놓고 난 다음에 크게 원망하기보다는 평상시에 습관을 그렇게 들여라. 네가 체크하고 내가 체크하고 그래서 문제점을 만들어내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라. 이런 부분이 방향으로 가다 보면 서로 원망할 일도 없는 거고 또 그 부분이 흥하면 흥한 대로 서로에게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이고 부족한 부분을 설사 사업이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에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의 방향으로 적어도 물질은 잊어버렸어도 사람은 어때요.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을 좋은 사람으로 보려거든요.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거든요. 그냥 설렁설렁 살아선 안 돼요.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독질을 당하는 사람하고 도독놈하고 어떤 놈이 나쁜 놈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똑같은 놈이야. 도독질을 당하는 사람도 보면 그걸 허술하게 관리했다라고 하는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완벽하게 관리했으면 도독님이 안 들어왔을 거야. 문단속을 적게 했거나 뭔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보면 사기꾼하고 사기를 당한 사람하고 보면 사기꾼은 나쁜 놈이고 사기를 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비슷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야. 내가 노력한 것만큼의 대가만 갖겠다고 하면 사기를 당해 안 당해? 안 당해. 사기를 안 당해요. 욕심이 앞을 가리니까 사기꾼이 아 저거 잘 물렸다 싶어가지고 사기를 치고 사기를 당하는 일이 반복되는 부분이듯이 우리 인생이라는 부분도 마찬가지다. 고로 남을 쳐다보지 말고 현실 속에 나를 만족할 수 있는 부분에 인생을 꾸려갈 수 있도록 애쓰는 부자가 되어도 좋겠다. 동업을 해서 설사 망했어도 망했어도 그 부분을 상대방을 원망하지 말고 그 동업자가 나보다 잘 됐거든. 너라도 잘 됐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축원해 주고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라는 얘기죠. 그러면 내 마음이 넉넉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도 뒤에서 들어오는 이야기가 그 사람이 나를 욕을 안 하고 참 잘되는 걸 진심으로 좋아해 준다면 그도 또한 행복해서 기회가 된다면 이 사람과 손잡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너하고 나하고 똑같이 시작했는데 어떻게 너만 먹고 사냐 나한테는 이만큼도 어떻게 돌려줄 수가 없냐라고 하는 쪽에 원망을 서로 하다 보면 9만 8천리 그 관계는 점점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반드시 어떤 일을 할 때는 대가를 바라고 일하지 않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현실 속에 최선을 다하는 관계로 인생을 살아가세요. 어떤 대가를 바라고 뭔가 행위를 하면 서운한 일이 너무 많이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선물을 주실 때도요 그냥 무심물을 주세요. 그냥 좋은 마음으로 내가 나 좋아하는 마음으로 성의 표시를 했거든 그걸 끝내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너한테 그걸 줬는데 너는 나한테 언제 갖고 가야 하고 기다리면 시시때때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증오하는 마음은요 백전정 차이예요. 그래서 애증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증오하는 마음도 안 생겨요. 여러분들 가만히 주변에 놓고 보세요. 내가 진짜 친구가 미워요. 그 친구가 처음 만나는 순간 미웠나요? 아니요. 그 친구하고 사이가 참 좋았었어요. 그런데 그게 난해 붙고 다른 거하고 친하니까 열받는 거죠. 그런 질투라고 하는 부분 증오가 생기는 것은 내가 사랑을 하지 않았으면 증오심은 그렇게 과하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뭔가 사랑하는 마음을 베풀었을 때 그 베푼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동업을 해도 그렇고 인생을 살아도 그렇고 항상 바라는 마음이 적게 하고 내가 노력한 것만큼만 살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보면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설렁설렁 하는데도 잘 되는 사람이 있다. 이유가 뭘까?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이것은 딴 종교에서는 설명이 안 되는데 불교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업이라는 게 있으니까. 전생에 지은 업에 따라서 지금 적게 노력해도 전생에 지은 업이 많으면 많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고 전생에 지은 공덕이 많으면 이번 생에 설렁설렁 해도 남보다 잘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우리는 잘 된다고 자만하지 말고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말고 인연 인과에 따라 사라지는 인생이라면 좋은 인과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불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수행하고 내려놓고 정화하지 말고 긍정적 사고를 통해서 상담원에게 찬사를 보낼 수 있는 마음으로 살면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물질의 행복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삶의 방법을 통해서 행복을 구하는 지혜의 있는 불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B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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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GN